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박수치면서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흥을 더 고와주는 분들 계십니다.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춤추시는 우리 저기 여자분 빨리 일로 와요. 일로 와 일로 와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또 흥이 많아가지고 어디 사세요? 대티 사하고. 네? 대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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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티. 아 저는 외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. 아무튼 이분한테 우리가 특별상이지만 작아요. 어쨌든 마음입니다. 특별상. 네. 박수주세요.